사형 작년 그린 연! 사형 작년 그린 연! 사형 작년 그린 연! 사형 작년 그린 연! 씹다 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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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버 아기구량 여러분 하이요 레고입니다 오늘도 좆나 짜생겼죠? 오늘도 역시 일본 서버 1등을 향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현재 랭킹 몇 등이죠? 20 몇 등인가? 20등? 20등이고 전적 나와있구요 상대는 일체보 는 아니고 뽀삐를 이제 주력 챔프 중 하나로 하는 뭐 그런 일본 섭 탑솔인 것 같고 특이점으로는 어... 적팀 원딜이 일본 LJL 일본 일부팀 프로게이머에요 휴면 강등 당하셔서 오랜만에 일본 섭 돌리시는 것 같던데 이 사람이 캐리를 하냐 이제 내가 캐리를 하느냐 이게 오버파맹을 요즘 잘 안하는데 일본 섭에서는 종종 해요 약간 별로 최근에 많이 만난 상대가 아니거나 나를 모르는 사람인 것 같으면 그냥 넘어가서 파밍 해버립니다 저는 샤코? 샤코면 포션 하나 먹어놔야겠다 왠지 넘어올 것 같기도 하고 빨라서 와 그냥 블루로 뛰어버리네 그렇지 방해를 한 번 살짝만 해볼까요 먹었나? 샤코가 워낙 빨라가지고 이거 먹었을 수도 있겠는데 확인 체크 한 번 할 겸 한 번 가볼게요 이 자식 이게 사실 별로 의미 없는 플레이 같지만 이 정글 위치를 확정할 수 있고 이제 우리 정글 카딕스가 풀캠을 돌 수 있는 여권을 마련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카딕스가 무난하게 6렙까지 찍으면 샤코보다 훨씬 좋거든 패시브는 미니언에 쓰게끔 내비 두고요 Q 안 맞아주고요 야 내가 어? 한국 섭에서 새 체보랑 라인전 하던 사람이야 이 일체보 이 녀석아 어? 건방진 새끼 이거 어디서 건방지게 패시브 평타 날리려고 이 자식 뭘 이겨본 적이 없어요 제가 훨씬 많이 졌지만 이긴 적 있습니다 님들 제가 첼짬밥이 몇 년인데 이 씨 건방지게 증거요? 뭘 증거가 없어요 있어요 내가 직접 봐서 물어본다 새칩분님 저랑 열판 만나면 몇판 지셨나요? 이렇게 물어본다 자 카딕스 녹턴이 녹턴이 아마 이제 바텀 로밍 용 백업 봐줄 거예요 녹턴이라는 챔피언 잠깐만 이거 녹턴 알아들었죠? 제 의도를 정확히 알아버렸죠 녹턴 야 좋고요 화이팅 화이팅 잘들 싸우라고 오케이 그렇지 아이 맛있어 아 좋고 오케이 집에 간다 오케이 화이팅 훌륭해 녹턴 아 잠시만 아! 잠깐만! 봐줘라! 죽을 뻔했어 하지만 난 텔포! 집 갔다오면 나이 승리다 녀석 쉽구만 집 갔다오면 제가 그냥 개탑니다 이제 죽을 뻔했네 삐리리리리리리링 점화로 바꾸겠죠? 점화로 바꾸겠죠? 점화로 바꾸겠죠? 점화로 바꿔죠? 더블을 깔아죠? 어디갔냐? 으야하하! F**king good 뭐냐? 뽀삐 실버냐고요? 원래 진짜 범접할 수 없는 괴물 괴수 앞에서는 다 한 마리의 아기 고양이가 되는 법이야 얘들아 너희도 내 앞에 서면 똑같이 이렇게 돼 빠바바바밤 아이 쟤머리 뭐야 이거? 탑에 풀어준거인가? 오케이 오케이 냥냥 어딜 눈을 터트리려고 이 자식 아 돈 먹어야 돼 아하하!!!! 나 돈 못 먹은거 같은데? 너라도 죽어 grк 아 쏠킬 따려고 무빙치다가 어어 돈 못 먹었어 어... 어이가 없네 뭐야 우리 카직스 왜이렇게 벌레 같냐? 아니 왜이렇게 되게 그 파리채같은걸로 착! 잡는것처럼 너무... 너무 쉽게 죽는 느낌인데? 잉! 잡았고 반갑고 우와 반대로 도망갔네? 용으로? 나이스 스펠은... 탈... 대디어 가는중 가는중 냥 잉냥 으야야야야야야야야 이미 잡았어 오케이 파킹 굿 뭐냐고 야 이거 빨리 용먹자 이거 일부러 낚는거야 지금? 아 이건 낚시 할기에는 너무 뒤에 애들이 적은데? 상대 원딜 잘하는 놈이라 너무 킬 주면 안된다 애들아 그럼 캐리 못해준다 내가 토 곧 곧 켙 두 구해줘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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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바작! 3대3? 아 근데 이거 제압골인데 스택 그대로! 아... 3대3? 아 이 바텀이 정비만 하고 와가지고 컨디션만 좋았으면 그냥 이겼을 것 같은데 이거 밀고 있으면 상대팀 압박돼가지고 무조건 와야죠? 이렇게 안먹었죠? 이녀쓰 뭔데 어쩔건데 자기들 초가스 오니까 한턴 뺄게요 응 안 맞아 짜리였어 아 내 내장이 짜리였어 아니 어쩐지 뭐가 이상하더라 어이가 없네 신으면은 옆각에서 여기서 덮칠게요 사망 음 보자 영약을 또 먹어야 내가 캐리가 가능한데 방금처럼 저거 짜리 팀이 보시면은 CC가 많잖아요 이런 조합에서 이기려면 영약 먹고 이번 한타 크게 이기고 바로 4코어 다음 코어도 뽑고 바론까지 있고 이렇게 가자 이번엔 이긴다는 마인드 뭐야 이거 핑 나이스 나이스 플레이 이 자식 이 자식 잠깐만 우리팀이 벌써 죽었는데 우리팀이 벌써 죽었는데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 아아아 한턴 빼 아니 우리팀 딜러 너무 못해 잘 좀 해봐 아아아아아 이 개자식들아 아니 두세치 얘네들은 어디서 죽는거야 보띠오가 어? 한타만 하면 없어져있네 3용 그리고 사실 바람룡이라 4용 먹힌다가 무조건 지는 판도 아니야 지금 아 근데 이번 한타를 이기려고 영약을 사가지고 캐리각을 잰건데 아 이거 또 죽으면 안되는데 그러니까 지면 안되는데 한타 아 나에게 힘을 주소서 넙 아 뭐야 이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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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가연도 못 뽑았는데 아 나 여기서 이거 딱 넘어가면서 그거 하려고 그랬는데 바론 스틸 하려고 그랬는데 바론한테 에어본 당했어 방금 카직스가 하는거 없다고? 그건 맞긴 한데 어쩔 수 없어 저 사람 렌가 원챔 장인이거든 한파를 위해서 유치화를 들고 있어야겠는데 나이스 게이징!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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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잘했다 잘하셨다 잘싸웠다 아 스펠을 좀 많이 쓰긴 했는데 절로 끝나나? 잠깐만 끝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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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깨깨깨깨 으아아아아아아아 이겼다 이겼다 으아아아아아 파킹 굿 뭐냐고 와아 야 이거 진짜 잘했다 캐리 신지 하이머딩더 아니 하이머딩 누구였지? 어? 오케이 지지 암흐툰 시우 으으으으으으으으으